안녕하세요 펴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월간견자 올리기 전에 스페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거냐면은 과연 최저가 A620 보드에서는 어느정도 cpu까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단어와 최저가 기준으로 찍어보면은 A620 제일 낮은가 지금 A620M S2H 기가바이트 보드가 제일 싼 제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구해왔어요 참고로 광고는 아닙니다 돈 바꾸면 광고 아니에요 이 보드를 들고와서 사실 뭐 저 보드에 꽂겠어요 7600, 7600X 정도 생각하시겠죠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cpu 하면서 저 보드 쓸 생각은 잘 안할까네요 그래서 7600과 7600X를 들고왔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나는 뭐 보드는 싼거 써도 상관없지 엠더트 어차피 나는 추가 안해 그래픽과 두꺼운거 안쓸거야 하지만 7800X에 제일 싼거 제일 싼 보드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는 변태들을 위해 7800X까지 넣어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테스트할 때 테스트 벤치는 어떻게 했냐면요 온도를 일단 측정해야 되니까 라이젠 마스터 돌리면서 거기에 시네벤치를 돌리고 아니면 실제 게임을 돌리고 후면에 접촉식 온도센서 받고 그리고 전면에는 열화상 온도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테스트한게 바로 이 표입니다 자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펴보실 때 도움되는 기반사항 설명하고 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ppt를 알아야 돼요 ppt는 뭐냐면 소켓 설정상 전력공급 한계입니다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cpu를 먹고 있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부분이에요 ppt는 저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파워 적혀있는거는 현재 cpu가 얼마만한 전력을 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 소켓 기준으로 재는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드웨어 인프랑 다릅니다 라이젠 마스터 기준으로 cpu 전력이 얼마 소비하고 있냐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게 중요합니다 tdc 열적으로 제한된 시나리오 상태에서 해당 보드의 최대 전류 공급량입니다 이게 cpu를 바꾸면 자동으로 증가되긴 하는데요 보드 품질이 떨어지면 이게 증가하다가 어느정도 수치에서 멈춰요 더 증가해야 되는데 안 올라갑니다 왜 그보다 더 많은 전력 공급을 하게 설정을 해두면 전원부가 못 버티고 터져버리거나 불타오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MOSFET은 아마 135도? 이 정도쯤 되면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 온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게 자동으로 제약을 걸어둬요 그거는 좀 이따가 또 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 tdc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표에 7600포터 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실거에요 여러분 30만원 채 하지 않는 그래도 최신형 cpu 요거를 x270 어로스 엘리트에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ppt가 88로 제약이 걸려요 그리고 이 88이라는 수치를 꾸준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요 이상으로 못쓰게 빨간색으로 뜨면서 라이저마스터가 거의상 못쓰게 세팅되는게 보일겁니다 이 ppt의 88 시나리오 상에서는 cpu 전력소비량은 70w 내외고 tdc는 54 근데 이거 제한치가 75까지 풀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tdc는 남아 그리고 edc는 tdc 75도 아주 좀 뭐라 그러죠 어... 보수적으로 책장한거 같아요 150까지나 풀려있더라구요 그러면 a6이거에 꽂았을때 뭐가 다르냐 이 edc 150이 최대치가 120 정도로 낮게 잡혀있고요 그리고 tdc는 똑같이 75입니다 tdc를 중요하게 보면 된다 그랬죠 이거 수치는 똑같이 잡혀있다는거에요 그리고 ppt도 똑같이 88로 잡혀있기 때문에 전원본도상 문제만 없다면 7600에 최대 성능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제가 막상 끝까지 돌려보니 음... 그... 시네벤치 점수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요 게임이 사이펑크 2077을 돌려봤는데 프레임이 오차범위 1프레임 내외로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xu670 쓰든 a620 쓰든 확장성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본도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거 조합은 괜찮은 조합이라고 봐요 여러분 제일 싼 기가바이트 a620 s2h 맞나? 네 이 제품이랑 7600조합은 그냥 써도 됩니다 그 다음은 7800xcd를 넣어봤어요 7800xcd가 6콕 아니고 8콕급이잖아요 그리고 cd 캐시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전력소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요거 넣었을때 어떨까요? 일단 그 x67강 30만원짜리 보드 여기에 넣었을때는 EDC가 180 잡힙니다 7600 보다는 분명히 좀 여유있게 잡힙니다 그리고 TDC도 125 좀 여유있게 잡힙니다 근데 실제로 CPU 전력소비량은 57W 정도로 7600 보다도 오히려 적게 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적게 썼어요 그리고 ppt도 162까지 풀렸는데 80밖에 안씁니다 얼마 안써요 예 이를 적게 쓰기 때문에 실제로 뭐 x270 어떤 보드에 꽀든 7800에 쓰지는 성공자가 없겠죠 근데 과연 a620 제일 싼 12만원짜리 보드 될까요? 어 12만원짜리 보드는 ppt가 풀렸는데 풀려도 120까지 풀렸습니다 예처럼 넉넉하게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90 쓰니까 뭐 문제는 없겠죠 cpu 전력소비량도 x670 썼던 것보다 5W 정도 더 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TDC도 뭐 대충 5, 6W 더 먹네요 근데 얘는 120까지 안풀리고 100까지 풀리죠 그 EDC 제한이 하나도 안풀렸습니다 아까 봤던 7600의 EDC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EDC 한계가 그러니까 실제 전원부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최대치가 120A 내외라는 얘기예요 물론 와트가 볼티지 곱하기 하면 되니까 1.2 볼티지 정도 추가로 곱하기 하면은 실제로는 한 150W에서 130W까지가 최대 출력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열 설계 전력이 열 설계 전력은 아니죠 아 맞나? 열 설계 전력 공급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1표니까 대충 얘가 진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와트로 따지면 120A 내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7800X 3D는 아싸싸게 버티는데 여기는 7900X 3D 꽂았을 때는 별 여유가 없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별 여유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7600X를 보면 돼요 7600X는 7600하고 똑같은 제품에 그냥 PPT를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지면서 성능을 더 땡겨 올린 제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8에 걸려있기 때문에 88 이상 못 썼는데 맞죠? 여기는 142로 걸려있기 때문에 98까지 쓰고 그리고 A 유기공 보드에 썼을 때는 아매 보드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은 전력 소비량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 기준은 거의 110W 가까이 있습니다 CPU 실제 전력 소비량 80W, 90W 정도로 이거 10% 정도 더 쓰죠 A 유기공 보드가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여기 A 유기공 보드에 사용하면은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CPU 온도가 오를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A 유기뿐만 아니라 낮은 보드 쓰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B 유기공 보드 써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온도를 했을 때는 물론 A 유기공이 낮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맞아요 전력 소비량 증가하고 그리고 TDC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얘는 이제 더 이상 제약이 안 풀립니다 제약이 안 풀리고 그대로고 이쪽은 조금 더 풀려있죠 TDC 기준도 여기 75였는데 얘는 110W로 풀렸습니다 EDC도 좀 더 풀렸고요 7600 대비 그래서 뭐 X 유추가 A 유기공하고 A 유기공하고 7600 쓰면 성능 차이가 나던가요? 아니 안 나더라고요 시네벤치 기준으로 거의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10분 동안 멀티성능 계속 테스트했을 때 거의 똑같은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게이밍에서도 1프레임 정도지만 일단 A 유기공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아마 OS 백그라운드 최적화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A 유기공 보드 온도가 96도까지 나옵니다 열화상 온도계로 위에 찍으니까 소자 쪽에 바로 96도까지 찍혀요 소자 주변도 90도 인근으로 91도 90도 정도로 꽤 높게 찍힙니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오랫동안 PC를 사용하게 되면 소자의 수명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수치가 넘어가면 스로틀링이 생깁니다 전원부가 버티지 못하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력 공급량을 낮추면서 거기 온도를 시켜요 그럼 뭐다? CPU가 밥을 못 먹으니까 성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 돌린 건데 10분에 96도를 유지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돌린다고 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온도가 높은 구간이 나왔고 그때는 클럭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최저가 보드에서는 7600 정도만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이밍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뭐 하나 다운받으면서 사풍 돌려도 전원본도가 80도 78도 정도에서 멈추고요 게임만 돌리고 있으면 70도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 정도라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생각해요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 편집 음악 작곡 CD 모델링 이런 거 안 하는 이상 분명히 저렇게 하드하게 가구진 않거든요 시네벤치처럼 그런 경우 안 이상 가정용으로 일반 평범하게 쓴다 7600X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A620 최저가 보드로 근데 거기까지가 딱 한계인 거예요 7700만 가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안 돌려보도 뻔합니다 물론 뭐 7800이나 7900에 저걸 꽂지는 않겠죠 저 보드를 꽂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뭐 7900X나 아니면 7700X 이런 거 쓴다 쳤을 때는 아무래도 보드를 한 대가 올려서 좀 괜찮은 A690 가자니 B690 하급하고 가기 비슷하거든요 B690 하급 보드를 쓰시는 게 확장선도 더 좋고 기본 방열판도 좀 짱짱하게 지원해주고 메모리 슬롯도 보통 4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여러모로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 결국은 뭐 주렁주렁 많이 적어놨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최저가 보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7600 노멀 오케이 7800X 오케이 7600X 부터 약간 애매 아 그래도 뭐 일반적인 용도 쓴다면 7600X 까요 오케이 그 위에 등급의 CPU 높 높 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실제로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보고 해외 유튜버도 보고 그러니까 어 HDV 알죠 HDV 플러스 한 16만 17만 에즈락 보드요 그 같은 경우에는 7900X 만 넣어도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클럭이 막 심하게 2.5% 2.5%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는게 눈에 보여요 어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드들도 물론 좀 더 비싼 등급의 A620은 커버가 되지만 낮은 등급의 A620 보드는 7700X 정도만 돼도 간단간당한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보드에 돈 너무 아껴 생각하지 말고 중급 CPU 샀으면 그에 걸맞는 B650 보드 사시는걸 권장 드리고요 A620 최저가 보드는 딱 7600 정도까지만 권장 드릴게요 물론 7800X3도 성능사는 없습니다만 7800X3D CPU가 70만원짜리인데 뭐 램 증가시키는 것도 포기하고 레이어 숫도 작아가지고 램업은 좀 덜 되는 것도 감소하고 엠다트 슬롯에 방열판도 없고 전원 백 방열판도 없고 그러다가 커브드 오티마이저 지원도 안하는 그런 그 A보드 써가지고 기본적인 튜닝 요소와 업게이드 요소는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PC조합은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7800X3D는 웬만하면 중급 650 보드 정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머니 사정이 좀 헐빈한 그런 분들은 7600에 A620 제3 보드 넣고 뭐 4070 특가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채굴했는 제품 중고로 좀 메리트 있는 거 좀 저렴한 제품 그런 거 업어와서 쓴다든지 그러면 좀 나이스하게 좀 비교적 저렴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월간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